빨리라, 박상! 오늘 뭐 하나요? 아, 맞아. 어, 그렇네. 보여줘. 자, 보여줘, 보여줘. 뭔가 남다릅니다, 지금. 잠깐만, 앞에 스팽글. 아니야, 이걸, 이걸 보여줘야 돼. 바뀐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보여줘야 되나? 밑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나 사실 이것만 봐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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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설마 이 분이 형을... 정국이 거 뭐야, 정국이 거? 나 이거. 아... 이거 아까 이거 안 해요.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갖고 싶다. 형, 형들은 또 있대요. 나중에 한 번 벌칙 당하면 입어야 돼서. 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뭐 이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달방 촬영 내내 이걸 입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자, 멋있습니다. 아, 네,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그런데 잘 만들었다. 아,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씨. 나중에 공항에서 한 번 입어주세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네. 자, 오늘 달려나가는 포토옵스토리입니다. 포토옵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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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 이제 7명을 사진 다 찍어야 돼? 7명 어떻게 보여? 조금 협조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꼴즉에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 또한 여러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벌칙. 뭐 신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음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띠딜 누술래 또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해져 있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지니야 지니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팍팍팍 하는데 이거 난 너의 지니야 지니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소원을 빌어줄 수 있는 건가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 하태로 하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거 너무 센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세 가지 말고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오늘의 1등이 꼴등한테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아 잠깐만 1등 알라딘 7등 지니 하자 아니야 아니야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와 와 와 와 아치다 와 나는 나는 형 가는데 나는 가는데 나는 가는데 올봤냐 나는 가는데 올봤냐 나는 가는데 올봤냐 아 벌써 올봤냐 자 에스 샘샹 오케이 울트라 울트라 샘샹 짠 지니야 난 너의 지니야 장국이야 우와 뭐야 갈게요 먼저 갑시다 자 또 다른 상자에서 전혀 손 들으면 안 돼요 손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뭐하는 데 무슨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제 남은 그냥 statistically 야 이런 줄 알 거야 어 아 마이너스 아 아 마이너스 세야 돼. 마이너스 세야 돼. 자, 마이너스 세야 돼. 감독님. 아니야. 감독님. 어, 손목하지 나랑 감기. 감독님. 태형이 둘 다 뺐어요. 아니, 잠깐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죠. 응, 남준은 그거 내 거야. 응, 내가 앞뒤 지킬 거야. 언제 가요? 네. 왜 그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마추어야 다들. 빨리,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떻게 해?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정구아, 도와줘. 너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도와줘. 뭐야? 누가가 어디 있어, 누가? 누가가 없어, 누가가. 누가가 어디 있어? 누가가 어디 있어? 형님, 나 한 번 더 줘.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번 더 줘. 정구아, 한 번 더 줘, 진짜.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진짜, 한 번 더 줘. 그냥, 한 번 더 줘. 또,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빨리, 빨리, 빨리. 사랑해, 빨리. 한 번 더 줘. 사랑해, situations. 빨리, 시간해. 호버, 나 도와줄게. 형이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더워줄게, 더워줄게. 나도 도와줘. 진짜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더워줄게. 너무한다, 진짜. 번호가 안 좋겠는데, 이거 아닌가? 뭐야?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감독님,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야, 수고가 많다. 정국, 어디 있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잠깐만. 하트판이 큰일 났어. 하트판이 없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안 많이 줘. 여기, 여기, 여기. 아, 정국아. 정국아. 어? 정국아. 이리 와, 이리 와. 정국아.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정국아. 어? 가면 안 돼. 왜? 정국아. 왜? 내가 왜 이리 봐라. 정국아. 정국아, 이리 와 봐. 왜? 정국아. 정국아. 1, 2, 3. 하나씩 보여줘. 다트판이 어디 있어? 다트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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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그냥 다트판이 없어. 그냥 다트판이 없어. 나도 홉도 할게. 아, 한 번 더. 어? 앉아. 주가, 제이홉, 지민아. 쥐야. 도와줄게. 쥐야. 나 나중에 도와줄게. 이렇게 앉아. 다트판이 앉아서. 여기 앉아. 그러면. 이거 다트판이 없어. 그러면, 그냥 다트판이 없어. 도와줘. 지민아, 도와줘. 나 진짜 도와줄게. 지민아, 우리 서로 먹고 살자. 지민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형. 진영. 왜? 하지마. 왜? 빨리, 빨리. 왜? 형. 빨리, 빨리. 자, 춤추어, 춤추어.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 됐어. 도와줘, 진영. 진영, 지민. 형. 도와줘. 도와줘. 형. 형, 이 동작은 너무 슬픔으로 찍어줄게. 상큼하게 찍어줄게. 형, 이 동작은 좀 더. 자,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어줄게. 상큼하게 마음대로. 상큼하게. 하나, 둘, 셋. 나도 이거 도와줘. 나도 이거 도와줘. 야, 나. 슈가, 제이홉, 지민이 있어? 제가 동생들과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형, 딸이라고 적혀있어서. 비. 비, 도와줘. 비는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을.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을. 이거 어딨어요? 이거 분홍색깔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자, 하나, 둘, 셋 남준이 형 아, 예, 예, 예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하나, 둘, 셋 아니,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형, 여기, 여기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야,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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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모퉁이에서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지형,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태형, 너 여기 한 번만 네 여기로 한 번만 와줘 귀여운 척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타고라기, 여기로 한 번만 와우 와우 아, 이게 또 아, 이씨, 근데 나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아, 이씨, 아, 이씨 뭐 하냐? 아,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아, 이씨 봤어야 돼요, 형, 나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할 사람 야, 지민아 형, 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주지, 슈가, 제이, 옆, 지민인 거다 아니, 비교해 봐, 좀 비교해 지형, 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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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지민, 너도 안 좋아 슈가, 제이, 옆, 지민인 거다, 너 애들이야 지민아,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어요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형, 나 도와줄 거야? 형, 나 도와줄 거야 오케이, 한 번 형, 여기, 여기, 여기 형, 바로 찍을게 슈가, 형님? 어, 잠깐, 잠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나 4명인데 한 명,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저도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나 이거 볶음 올게 아, 씨, 한 번만 있어줄지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모퉁이에 서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면 조금 부끄러워하면 근데 표정은 좀 울상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아니, 포즈는 토끼처럼 야, 나 소리가 야, 나 소리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네비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윤형, 너무하네 그러면 갑자기 태형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다 왔어, 윤형이 이제 복수한다, 씨 뭐야, BTS 와요?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야, 빨리, 자 사물함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사람한테 협조해 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 해준 줄 없어 자, 형,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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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도와줄게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벽돌과 사진 찍기 아, 너 카드 찾았어? 카드 키? 찾았어요, 근데 선물 안 가봤어요 아, 카드 키가 있어? 너 어디서 찾았어? 1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야, 벽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김? 야, 벽돌, 벽돌 얘들아, 벽돌, 벽돌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잠깐만,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RM, RM, I am, RM, I am 야, 나부터, 나부터 야, 나부터, 나부터 아,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오케이 어깨 동무하고 근데 난, 난 위의 층인데? 어깨 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준아, 어깨 동무해줘 태형 씨 형 아니, 잠시만, 그 다음 나 뭔데, 뭔데? 접착하게 했잖아 뭔데? 자, 남준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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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가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태형 씨, 태형 씨,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바로 내려올게 자,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어이, 뭐야, 셀카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나가야 돼 아니야, 안 넣을 거야 아니야, 이거 정리 좀 하게 남준아, 사랑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데? 남준아, 이리 와봐 자, 3층 가야 돼, 남준아 야, 재형아, 이리 와라, 너 한번 더 도와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막 내가 여기 바로 앉으면 돼 오케이 한 번 앉아봐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면 돼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도와달래 슈가 지민 비정국인데, 이거? 제가 이렇게 업히면 다트하는 거 한 번 찍어줄 수 있나? 아, 내가 셀카로 찍을게요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요? 형들과 다트 어떻게 다트, 형, 이쪽으로 회전 오케이, 좋다 됐다 지민아, 나도 엘리베이터로 봐 야, 제이홉!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나 액자에서 찍는 거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는 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너 나 업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이리 와, 이리 와 형, 저 여기 있어요 제이홉, 나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빨리, 빨리 아니, 안마이자 좀 찾아주세요 야, 가득히 또 찾은 사람 형, 안 마이자 없어요? 안 마이자? 지민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자, 어, 어, 빨리 해, 어, 바 아, 지금 오케이 좋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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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한 번만 치워주라 오케이, 한 번만 지민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줘 지민아, 나 지금 한 번만 도와줘. 나 점프 좀 쥐거든? 오케이. 그럼 나도 협조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다 왔어? 오케이, 나이스. 다 왔어. 나 한 번만. 잠깐, 잠깐. 정글피, 지민아. 한 번만. 잠깐. 액자가 어디 있어?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슈가가 없잖아? 아, 신나게. 태영아. 오케이, 어디 있는지? 지민아, 한 번만. 아니, 나 먼저. 형, 했잖아. 야, 나 안 했어. 형, 왜, 왜, 왜. 아니, 뭐, 빨리. 슈가, 제이형, 지민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아, 잠깐. 아, 같이 해줘. 슈가 형, 슈가 형. 아, 나 해야 돼. 슈가 형, 어디 있어? 태영이야. 오케이. 윤기야, 윤기야. 어디 있어? 잠깐만.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이거 내 핸드폰이야. 액자가 뭐야?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윤기야, 윤기야. 윤기야, 윤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만 이따 좀 찾아주세요. 윤기야, 찍어내요. 윤기야, 이것만 하면 돼. 아, 태영이 없어. 아, 나 갈래. 야! 빨리. 아, 나 갈래. 야! 안 해. 안 해. 야, 빨리. 나도 안 해. 아, 나 갈래. 야,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약속시킬게. 빨리 가자. 아, 태영. 오케이, 내가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 아, 진짜 치사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봐. 나 정리만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슈가. 아, 씨.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너, 너, 나 이미 삐졌어. 엄마 아이자. 엄마 아이자 어디 있어? 어? 뭐야? 샤워실. 아, 더워. 엄마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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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자. 엄마 아이자. 어디 있어? 어? 남준이 같이 가? 알았어, 뭐. 아니, 미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남준 어디 갔어? 형, 저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남준아, 어디 있는데? 윤기 형,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 안 들려. 어디라고? 자, 아무나 여기 한 명만 가지고 안 들려. 나, 나 간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자, 이거. 자. 어떻게 해? 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다, 정국아? 귀여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국아,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어,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는 너무 했잖아. 미안해. 야,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국아,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야,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가 있었어? 어로라가 어딨냐고, 어로라가. 어로라가 어딨냐고, 어로라가. 우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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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국아, 윤여기의 눈 싸움을 하면, 멤버가 우리가 눈 싸움을 하면, 나도 멤버가 오잖아. 암모 의자에 누가. 눈 싸움을 하면, 암모 의자에 안 들었어. 아, 윤경아. 윤경아. 윤경아, 안 찍어줄어. 아, 그러니까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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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지사해. 가자. 윤경아. 김아, 윤경이 뭐라고 찍어줘야 한다? 가. 설치, 형. 형님, 해봅시다. 아, 윤경아. 어, 가볼게 해, 가볼게 해. 어디 가면 돼? 한 번만 해줘야 돼 그냥 웃어줘야 돼 너도 한 번 해줘야 돼 화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RM이 잠시만 있어봐 시너지를 좀 찾아보자 카드키가 어딨다 했지? 1, 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키를 찾을 수가 없어 진지민 오로라 오로라 어딘지 알지? 이게 오로라 아니야?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오로라? 형 형 진짜 빨리 찍어야 돼 아렘 아렘 형 진짜 빨리 찍어야 돼 아렘 아렘 우리 한 번만 하자 남중이 한 번 찍고 여기로 와요 에이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난 표정으로 RM이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얘 거 해주지 마 얘 안 찍어줘 내가 한 번 해줘 그래? 그럼 또 할 말이 없을 때 알겠습니다 천장이 보이게 화내 좋았어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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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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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윙크 하신대요 오케이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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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나 하나만 합쳐 해줘 OK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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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야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야 홉아 오케이 분노 분노 오케이 고맙다 형 형 형 나 한 번 봐 나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있어?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눈싸움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안마의자 누웠고 눈싸움 합시다 우리 됐다 지민이 형 왜? 진형 어디 있어? 왜? 이리 와 왜? 빠르게 빠르게 RMJ 형 내가 협조해야 돼 RM지민 잠깐만 불러 간다 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돼요 가만히 서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하나 둘 셋 나가자 좋아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해라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좋아 좋았어 야 호박 호박 나무 안 보였다 나무 안 보였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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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시 여기 자 야 나무 안 보였다 야 들어와 됐어 됐어 진짜 야 너무 야 야 야 야 진영 왜 한 번만 사진 찍으면 돼요 오케이 야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쪽은 따봉 한쪽은 가려고요 형 형 목내고 그리고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효종은 놀라야 돼요 효종은 놀라 효종은 놀라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효종은 놀라 다 썩어? 자 하나 둘 셋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 하나 찾았다며 네 저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어?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이리 와 너 나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거 같아 나 카드 없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네 나도 카드 3장을 누가 가져갔대 이리 와 봐 벽에서 찍자 아 씨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야 너 카드 한 방에 그냥 찾았다 나이스 자 이리 와 봐 벽고 사진 찍자 벽에 기대서 기대어? 네 더 기대 네 네 아이씨 카드 형 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카드가 나 아까 저거 본 것 같은데 카드가 어디 있어?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 키 아니야? 네?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람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카드 사물람은 여기 2층 저기 그 끝에랑 한 번에 한 번에ajeun 2, 2, 1, 9 열기 놀라야지 1, 9 어, 됐다 뭔데, 뭔데 나랑 옷 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워드 입으라고 엑사스 해줄게 아,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 그랬지? 네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끊었다 정우 씨, 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정우 씨,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냐, 아냐, 형 정우이 말씀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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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형 제이홉 거 이거 지민 거, 왜 나는 못 찾지? 형 형 아까 찍어줬으면 협조하고 왔어 오케이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아, 그래 그래 누구 한번 도와줘야 된다 네 어 야,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나 찍어줬다고? 네 여기 앞에 찍었잖아요 어디? 아까 야, 지민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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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둘 다 나 협조 한 번 해 주나? 어, 해 주지 해 주지 해 주야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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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기다려 봐 아, 호빈,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야, 호빈 네, 형 어, 한 번만, 한 번 하자 어? 한 번 하자 난 아니네 어, 진짜 같이 해 줘 해 줘, 진짜로 같이 해 줘, 진짜로 하나, 진짜, 하나만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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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슈가 지민아,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 주는 걸로 다 필요한데,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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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찰 Wrestle 내가 누구냐면 셋 명이겠죠, 이렇게 셋 명 슈가 제이홉비 야, 너 이리 요번해 일단,vsinden 형 한 번만! 진짜! 지미야, 네가 찍어줘야 해? 네, 찍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난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다. 지미야, 밑에 내가서 슈가 제옥비와 턱 깨고 춤을 춰야 해. 턱 깨고 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빨리. 계단 앞에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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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땀나. 빨리 해. 땀나. 나 벌써 땀 다 흘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잠깐, 여기서 가자. 자, 네 명 여기 있어. 뭔데, 뭔데? 나도 있어야 돼? 아니, 너 없어도 돼? 감사합니다. 넌 숨어, 너 숨어. 너 필요해. 야, 정국아. 정국아, 찍어줘. 내가 찍으면 돼? 여기 뒤에서. 뒤에서? 형들, 이리 와. 야,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아, 진짜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점프요. 어, 점프. 자, 하나, 둘, 셋. 찍었어? 어, 됐다. 오케이. 야, 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나 가면 돼요? 태용이, 태용이. 다 올라오세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옥상.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옥상으로 가야 돼. 옥상 한 번만. 옥상, 가성비야. 너무 안 좋아해.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나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 야, 다 도와줄게.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야, 옥상 한 번만. 형아. 잠시만. 멤버 어디 갔어? 나만 와던데? 잠시만. 아,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어? 데리러 올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올게. 야, 잘하는 기회. 나 있어. 야, 이거는 너무 상술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왜? 왜? 진영,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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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 다시 한 번만. 야, 나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고바라도 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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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정복아. 아니, 한 번만. 야, 한 번만. 야, 한 명만 해. 야, 한 명만 먼저 해. 야, 지민아, 도와줄게. 지민아, 빨리. 지민아, 지민아, 이리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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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빨리. 의자에 한 번만 해 줘. 의자에 세 명 의자에 한 번만 해 줘. 너, 설마 방탄소년단 아니야? 아니, 남진이, 남진이, 남진이. 남진이 형만, 남진이. 뭐 하는데, 너? 나는 뭐 하는 건데. 자, 이 네 명 우리 해맑게. 자, 네 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어? 옥상, 옥상. 딱 한 번만. 야, 옥상은 너무 힘들지 않냐? 형, 세바 방탄소년단 아니야? 형, 업혀요. 내가 업어줄게. 야, 옥상은 다 업. 가자. 방탄소년단 아니야? 어.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내가 모든 걸. 옥상이면 안 갈라.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야, 야. 야, 야, 포기했어. 야,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 찍찌발로 한 거 아이가? 와, 저 감독님 진짜 죄송한데. 한 번 찍고 싶으면 안 돼, 진짜. 와, 저, 저 다트 나오게. 다트 나오게 찍어주세요. 야,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뷔! 뷔 어디 있어? 자, 여기 있어. determine your her body on the screen. 뭐야? 나부터 도와줘. 소화전만 보여줘. 나 멤버야. 아까 20분 전부터 찾았다. 시민아.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더. 오케이, 갈게. 기다려. 갈게. 소화전 어디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와, 신기하다. 동주 둘과 상큼하게 조립이. 야, 카드가 있었냐? 아,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차도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찾으면 진짜 배풀이죠. 야, J.O.B 한 번만 도와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J.O.B. 오케이, 여기 있어, 진. 어디? B야, B야. B야. 태양아,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정우아. 아니야, 됐다. 솔직히 너 한 번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 B. 야, 정우아. 어? 진이야. 나 진짜, 진짜. 봐봐, 봐봐, 봐봐. 아이씨. 야, 눈싸움 해, 놔라.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자, 오케이. B야,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형,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이 형 한 번 도와줘. 진이 형 그렇게 울상적인 표현인데. 아니, 진이 형. 배신 많이 나겠다고 지금.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아이씨.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오케이. 한 장만 찍어줘라. 오케이, 소화전 봐야 돼. 근데 나도 일렬로 서야 돼. 소화전 봐야 돼, 소화전. 딱이다. 소화전 보여줘, 소화전. 자, 갑니다. 됐어. 태형이랑 나랑 정국이. 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오케이,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나는 신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줘서 할 게 없어.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돼? 지민아,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빨리. 옵니다. 자, 오프닝 장소에서 눈썹을 가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막 사진 뽑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뽑으면 돼요. 야. 야, 나 진짜. 카드 한 번 더 줄. 카드 하면 진짜 역전인데 진짜. 아니, 나.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쩍쩍하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김 형 왜 우리 호비랑 하나 합시다 아니 집에 다 나왔다고 이것이 호비랑 왔어 우리 형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적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도와줄려고 했었어요 진짜 도와줄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을 그랬어 음악감이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 가자고 형 우리 꼴찌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잖아 그냥 꼴찌를 안 하고 싶어 자 나 망했어요 나는 이미 키 순으로 난 카드 킴 맞추고 왔는데 카드 킴 맞춘 X 표시하면 돼 오케이 자 사진 한번 찍어 진영, 슈가 형 한 번만 해줄게 해줄게 사진 한번 찍어봐 셀카로? 키 순으로, 키 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키 순 맞지? 진형, 키 순으로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도레미 도레미 어, 그, 엑스자 해 얼짱 각도로 엑스자 하래 어, 나 엑스자를 못 하자 넌 우리 안 보이게 하면 돼 아, 넌 안 보이게 해 위에, 위에 좀 올려 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진형, 진형 시간 한 번만 와드러라 야, 카드가 있냐? 야,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보석이 형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혼자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라고? 계단, 남준이 형 지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안 돼 하나, 둘, 셋 지민아 한 번만 도와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여기가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막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뭐, 근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기 눈싸움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어?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기 호호, 여기 한 번만 하죠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이렇게 야,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오빠로 벌리고 하나, 둘, 셋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뭐야, 다들 뭐에 사진 뽑고 있어요? 야, 카드 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지민아 그거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는 잘해놨네, 내가 다, 다 아니, 카드 키가 처음 몇 장 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 정국이 아니, 난,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민 씨, 카드 키 몇 장 찾았대요? 저 두 장이요 지민 씨, 몇 장 찾았다고요? 네? 이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쟤 아, 너무하네, 지민이 다섯 장 찾았나 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야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3층 칸을 그냥 바꿔갈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찾았습니까?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찾았네 다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인다 아니, RM 얼굴이 안 보여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네 나는 첫 번째, 야, 너네는 몇 번째일 거 아니야? 여러분, 딱 들어야 될 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다 아니지, 그... 나 방탄소년단 아니야? 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